스몰어로랑은 물이라는 걸로 좀 되게 통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스몰어로 음악에 더 감명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는 물 느낌이 진짜 있거든요. 물이랑 나무 느낌이 되게 많이 나서 그런 음악을 저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더 잘 받지 않는가. 뭔가 궁합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의 성질을 가진 사람, 흙의 성질을 가진 사람 물과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은 제공을 할 때는 드러머의 이지원 씨가 이 비온대에 항상 코러스를 해주시는데 운정을 너무 못 맞추는 거예요. 시간을 보면 볼 때마다 너무 배신감을 느끼는데 절대는 버려요, 여기서 일 때는. 그래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광이고요. 스몰어로 발매 기념 정규 일지일 때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손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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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 모두 입을 벌려 모두 입을 벌려 웃겨 posen 축처진 어깨들 모두 다룹 얘기들 비를 피해 작은 우선 속에 숨었네 소문을 미쳐 가리지 못한 가방을 보며 한숨만 젖어버린 삶에 겨우 짓을 안고서 Why do you do such a stupid thing you know 피하지 못할 일도 있는 거야 때가 담아 흘려지는 꿈 이미 익숙해진 미련들에 풀리수고 잊을만하며 자꾸 난 전화가운 어린 내가 심한 한 눈물으로 날 지나치며 소리치네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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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입을 벌려 하나 둘 셋 넷 Why do you do such a stupid thing you know 참기만 할 수는 없는 거야 너의 닫은 맘 한켠에 아직 아이를 못 지우고 오르네 달을 쓰고 소문이 죽여 울고 왔네 아직 난 놀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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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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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 br among the teachers 모두 입을 벌려 하나 둘 셋 넷 기억나